하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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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잇! 하잇! 하잇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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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! 노래는 이만하면 됐고 춤도 이만하면 됐고 야! 이게 문제란 말이야 지금 아!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를 소리높게 빵! 아! 아! 아버지! 아버지를 높게 땅 쳐야 여기서 땅 나오죠 이모태라는데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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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봐! 한 번 봐 봐주셔 한 번! 뭐야? 어제 비바디구이 와재? 아! 나도 경선이가 해제야 깜짝 놀래다도 하나 치는 박수 둘 치는 박수 셋 치는 박수 계속 치는 박수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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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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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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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. 오, 냄새. 나 배척쩍다가 키우고... 야, 냄새. 오..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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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야, 야. 이야, 20만짜리. 20만짜리. 20만. 로레이스. 로켓슨, 이야. 그래, 네. 이야, 이건 또 훈이... 십만. 십만. 야. 왜냐면 걱정하시고 그님 영화가 찍게 되면 내 보다 또 잘 나가오 야 니 맘 믿는다고 그래 그렇지 야 이거 뭐 줄게 없어 야 무슨 이런 환경에 날 뭐 주자고 그래 내가 지금 급본을 연습했어 응 급본을 해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다 그 자들 그랬다고? 이제 춤도 연습하고 그랬어? 그냥 한번 해보 지금? 그렇지만 알았다 이거는 뭐 봐야지 어때요 이마나 뭐 야 레디 액션 여러분 아 이따 아이들 요새 야 박수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났다 유호 이마나 뭐 어때 나 뭐 최열 선생님도 했어 아니 무슨 그 완전 최신왕이라고 하하하하 자 이분이 두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자 보자 감동사고 눈 속 크게 또 최서희요 응 최서희요 이분 쫌 아파요 자 자 좋소 좋소 레디 액션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권달인데 뭐라고 아버지 권달이라고 그래 권달인데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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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자 좋소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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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아 아 아니 이제 나는 흥분돼서 감독대로 아 어떻게 감독대로 좋겠어 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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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막 시원찬이처럼 멋있어! 야! 고맙다! 야! 형님! 좋은 소식이 있어! 우리 영화 시작됐어! 무슨 개라니? 무슨 개라니? 야! 드디어! 영화 시작이 돼? 야! 고맙다! 야! 내 이번 기업! 그런데 요즘에 이 영화 시작하겠는데 그 영업허가제 필요하단 말이여! 응! 필요해야지! 그렇지! 야! 그런데 그 영업허가제 되는게 2만원만 필요하단 말이여! 2만원? 야! 그래서? 그래서 형님 짠투 해야되단 말이여! 또 내? 야! 야! 내게 무슨 돈이니야! 야! 언제 형님께 또하였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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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IG 캐owe자! 야! Thundom Galic아! 야! 그 다음에 또 하여간다! 열심히 버 settled 들어! 이거! 암의 왜 이렇게 전화온다? 당당하게 받소! 당당하게 받아야지 뭐! 니 모두 대화 이관지 더스 그라보 이 다우토 이즈 파워어 땡큐 바이바이 대결 받으면 되지? 경고 대단히 잘하구나 무슨 그까짓 그까짓 하리우드 가면 받는데 아쉽소 근데 말은 마스크 내보고 가야되지? 또였다네? 없는데 어떻게 말은 할 수 있지? 응 내가 딱 3일씩 가줄게 야 4일이 너무 작다 다 세다 야 야 야 니 성격이 급하다 3일 내 요건 정말 야 이건 정말 내 전부 제사이다 이게 우선 정말 없다 여기요 내가 요건 야생들은 먼저 받고 오히려 더 시간 줄게 야 난 니 맘 믿는다 이유는 observ dese 소시 기운 내라 나 사랑해 알기로 Largo 야 야 야 나 믿는다. 됐다, 됐다. 영화 됐다. 에헤, 좀 보고 다니지. 미안합니다. 무슨 병안게 다려간다니는데 요즘은. 미안합니다. 오, 기차다. 이 낙네. 지네 돼지꾸만 들어갔어. 여보, 왔어? 에헤, 무슨 비바디 꾸려면 아예 따라올 때? 아니, 내가 다 보내 왔어. 보내 왔어. 저는 어머 온다고 말해야 다고 와야지. 이야, 주말을 받아야 말하든 어찌되나지. 이야, 그나저나 동무 이 술을 울메 먹고 그래. 이렇게 술 먹고 몸에 배이 나지 않겠습니까? 이야, 큰일치겠다, 야. 아이, 동무. 어, 잠깐만. 속발을 깔아봅시다. 오, 야, 우선 며칠 됐지 않니까 웃으셔. 아, 빨리 들어가 가라앞고. 아, 또 이 색깔 줘? 야, 빨리 들어가 가라앞시다. 이야, 그나저나 이 색깔 봐. 아, 그나저나 그저 나는 보물고 다다다다다. 도도도도도. 이야, 전부 딱 우리야, 저는. 아이, 내 말아야게 됐습니까? 예? 아이, 그 숱한 친구요, 형제요, 동세요. 일하던 송스 건물들은 몽땅 어디로 가고 똥 먹고 자 이렇게 여가방에 박혀 있는가 말입니다. 아, 이제 이제 다 있어. 아, 이제 다 해달라고. 아, 어째냐? 그게 진짜 소리라잉? 손은 미납 못하면. 아, 이제 다 해달라고. 아, 저거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하, 술이 좋긴 좋구나. 이래서 또 맨날 술 마시는군. 아, 저거. 가슴이 따따듯해 나는 게 그저. 세상에 녹게 할만한.. 야, 그거 취해한다는데. 으응? 개나서나 그 어릴이 어디죠? 다리는 그건 아 이더 먹었으니까. 잘한다. 아빠라는 게 이제서야 딸만 안 하고 아 잠깐만 그나저나 딸이하고는 내 비 뒤져서 이렇게 도망다니라는 말은 아니였지 에휴 내가 어떻게 그만한 거야 그치 에휴 무슨 이런 걸 어떻게 해도 아빠라고 아는 매일마다 동무를 찾습니다 그래 쟤 뭐 이랬어? 뭐 이랬겠습니까? 그대로 학습 갖다 했습니다 아 쟤 그래 그래 아지마 동무 그나저나 빛바디에 지금 도이 바빠서겠는데 하필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태권도를 시켜라 시켜라고 나를 우깁까? 아하 지금 도이 문제인가? 걔 여자들은 지금 어떤 시대예요? 여자들은 자기 서로 자기 몸이 이렇게 빵 선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아이고 거둔치우셔 나는 무슨 태권도장 앞에 문 앞에 얼씽거리 적도 없어도 이날 때까지 너에게 마다리하고 산 적이라고 없어 여봐 어머나? 사람들 앞에 가득한데 우찌이래 예헤헤헤헤 아이 정리했죠 그래서 도도도도 하는 입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얼굴이 뭐 태권도라는데 누구든 어떤 남자도 전쟁 못 닳기고 아 별개 있었습니다 아 머리에서 맬지 났다 들어가 머리 감싸 아 알았어 알았어 예 좀 거두고 그래 아줌마 여보 어제 네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야 동무원은 무슨 생각하지 마시오 동무원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겹니다 아니 당신 돈 있어 뭐 이란가? 내가 돈만 하지 마시오 진전이란다 아니 저 말자 때림이 하고 영화 찍기로 했어 때림이 많았습니까? 야 많았지 뭐 그냥 그 투자란 돈 조금 돌려받았습니까? 아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데 야 이랑을 해봐라 어찌나 만났을 때 그 돈은 조금이라도 투자란 거 돌려받아야 되지 이렇게 제 노릇을 못 한단데 그경이 해라 제가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이제 이 치마 탁 지나가면 좀 그래서 돈이 내 품속을 거기서 막 띠굴띠굴띠굴띠굴띠굴 들어온다 야 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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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무슨 너희 맺다고 돈이 품속을 띠굴띠굴띠굴띠굴들어오겠습니까? 아 저는 거기서 있죠 이제 조금만 기다리고 다 열어줬죠 껴피를 이렇게 착해했고 야 미역원은 사카소 미역원 가서 눈세고 짝거리고 눈세 끓이고 야 코도 짝거리고 야 사모님 사모님 소리밖에 들리지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랬죠 내 대림이 같이 영화를 찍길래 했어 영화 오바라 뭐 이랄까 동무크람무소는 인류도 와서 미시대다 말인가 그리 진리고 또 가 야 아하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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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다리이소 정신다리 어째 어째 어디 이 영화바를 거울도 없는가 이 얼굴이 어디 이 영화를 찍을 얼굴이니까 농촌에서 소프트라질머라도 어떨까 싶다 아니 아니 아 그래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먼저 양만원은 홀 이래 낸 데다 먼저 투자라 뭐 이제 한 번만 내가 돈 소리라면 이거 한다이 야 이 영화를 딱 될 거 같아 그래야지 야 정말 야 야 어째 이렇게 행파이 없을까 야 야 내 이런 거 나도 내가 믿고 사는 게 에휴 내 원래 이래 봐 내가 콱 죽어버린 무시 없는가 왜 죽는다 어째 야 야 내 죽는다는 너무 영화를 찍던 소프트라질머도 망가라쇼 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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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호소리로 집이 대키는 거 내가 어떻게 믿는가 말이야 아 답답하고 정말 동무 이때까지 이름 벌려놓고 무순가 하나 제대로 해결한 적이 있을까 에휴 맨날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한다 이때까지 그 뒷처리는 내 혼자 했습니다 내 이만까지는 아예 하자 했는데 내 오늘 술김에 한다 더이는 바빠서 서해 피아노로 팔았습니다 그 피아노 어떤 피아논데 어 아버지 생전에 서해 피아노 잘 친다고 바트 팔아서 바트 팔아서 바트 팔아서 싸준 피아노를 니 파니 야 족신이 니 니 사람이야 동무 사실은 판 게 아니라 비꾼들이 와서 서해 보호룬 앞에서 피아노를 들어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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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요새 매일마다 옆집에 윤재 버린 댄서 치는 가지다가 소리도 아예 나는 거 피아노라고 연습할 때 내 성마 아쓰러워서 못 보겠음 저놈은 무슨 일하오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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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버... 요버... 내 미아노 아... 소희야... 아빠... 아빠 미아노 아... 요버... 아예 나 똥무... 내 똥무 하기 싫다는 건 다 밀어주지 못해서... 내 미안한다 요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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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.. 요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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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일하지 말고... 농촌에 가서 우리 형편에 많은 일을 하면서리... 열심히 돈 벌어서 믿음을까? 어? 똥무... 똥무... 아... 내... 내 무슨 죄가 있다고... 농촌이 내려가고... 야... 똥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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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무 소원죄가 있지? 똥무... 우리 농촌에 가서 집을 새롭게 꾸미기셔... 해치도 하고... 예... 우리... 거기다가 황초를 이렇게... 찜질빵도 조금만 이렇게 해놓자 말인다... 예... 그래... 마당에다가... 딸기도 키우고... 어? 그 돼지들 키우기셔... 야... 그... 농촌 까매 위에다가... 그... 삼겹살 쫙... 올려놓은 다음에...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굽고... 또 토달거 하나 딱... 고무해서... 밥상에다 올려놓으니까... 시내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지구... 내 또 그... 강제 까맛이랑 얼마나 맛있게 함까? 똥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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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돈을 벌 수 있는 항목이... 영호 많습니다... 똥무... 이라 그래 들어가... 똥무... 곳에 가... 집 가지 뭐 그냥... 지부? 야... 똥무... 나야? 아니... 갓... 갓아... 똥무... 똥무...